잘 졸려서요. 이러고 있는데? 띵동. 띵동. 아이 좋아. 좋아. 아이 좋아. 주변에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어떤 시인분들은 얼굴 장난 아니겠는데? 그래서 딱 사진을 보여주잖아요. 반응이. 왜 이렇게 이뻐. 이런 반응이 없는 거야. 자기네들은 너무 나한테 기대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는데 그 기대를 충족을 못 시켜주는 거야. 지금 오성은 양이. 아주 예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 볼수록. 볼수록 매력 있는 서은이를 소개합니다. 나이 마흔에 얻은 소중한 첫 딸. 엄마 볼까 엄마? 그렇게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란 서은이는? 아빠를 닮은 까무자칫한 피규와 치명적인 눈웃음. 그리고. 바짝성, 송송한 머릿결이 매력 포인트. 예쁘다. 웃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죠? 그치? 그치. 그치 봐. 말도 하잖아 아침인 줄 아는 거지? 그치? 네. 아침이 아니야. 원래 이렇게 소리 냈었어? 그럼. 오빠가 아침에 맨날 나가서 못 본 거야. 아침에 쉬지 않고 이렇게 떠들어. 진짜로? 네. 진짜로 이렇게 해? 응. 진짜 이랬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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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만에 봤어? 많이. 이런 쪽으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